오늘 영상은요. 좀 독특한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전원주택, 단독주택, 타운하우스에 얽혀 있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해외에 다녀도 그런 곳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캐나다, 벤쿠버나 이쪽에서는 전원주택이나 제가 원래는 목공 있잖아요. 나무 다루는 기술을 좀 배우려고. 그거랑 홈디퍼라고 영업권 때문에 한참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 많은 경험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뉴스 기사 많이 보죠. 여기도 보면은 뉴스 기사 많이 보시면은 지금 뭐 아파트값이 엄하게 떨어지잖아요. 수원, 특히 인천, 수원, 송도 이런 주변, 서울 주변부터 아파트값이 더 많이 떨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강남이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원상복귀하는 시간이 오겠지요. 큰 흐름을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이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깊이 설명은 못 드리지만 하도 경험이 많지요. 전문가들 많이 만나니까 그래도 일반인보단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요즘 조금 저희 회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는요 땅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땅이 있는 후에 단독주택, 땅이 있는 후에 전원주택. 땅과 같이 사는 어떤 동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벤쿠버나 이런 데 가도 로스앤젤레스도 영업당에 갔었죠. 이렇게 보면 땅이 있는 전원주택이 굉장히 비싸고 전통이 좀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그런 게 자리 잡았지요. 이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파트값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도 좋죠. 생활력은 편한데 자산가치로 따졌을 때는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보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생활공간이라는 공간 하나하고 자산가치라는 거하고 항상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살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영상 쭉 보여드리는 거는 이번에 소개할 전원주택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같이 영상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의 흐름도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는 땅이 있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 굉장히 유행을 계속 갈 거예요. 제 추측이고 아마 맞을 겁니다. 해외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자주 주장하는 도시형 전원주택이에요. 도시랑 가까워서 내 생활에 불편함도 없고 이제 60이 넘은 분들의 얘기죠. 어떻게 제가 보면 병원이 우선 가까워야 돼요. 병원이랑 멀어지면 힘듭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거에도 가까워야 되고 시내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마트, 대형마트랑 가까워야 돼요. 이런 조건이 계속 있어야 노후 생활에 좋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도시 안에 있으면 전원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나가면 산이 이어져야 되고. 이런 주거형, 어떻게 보면 도시형 전원주택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도시형 전원주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벤쿠버에 가면, 캐나다 벤쿠버에 가면 리치빌리지라고 이런 데가 도시랑 아주 가까우면서도 빌리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데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비싸고 또 생활하기가 좋아져요. 생활에 불편해. 우리가 전원주택 한다고 깡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하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도시형 전원주택이 땅과 같이 살 수 있는 자산가치가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동산의 흐름이 그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도 있어요. 지금 몇 가운데 소개할 곳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몇 가운데 전원주택 갖춰져 있는데 저는 무조건 전제조건이 시내에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곳들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외지에 나가서 시골에 가서 하는 전원생활도 좋은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도시형 전원주택이에요. 도시랑 가깝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시에 생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전원생활하는 거고 이런 밀접형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곳은 보면 온석개발이라고 서산에 가실 분들, 그리고 여기서 대산이 10분 거리에요. 서산, 대산 이런 데 계실 분들은 눈여겨보셔서 한번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땅이랑 같이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전화번호는 제가 밑에다 계속 달아드릴게요. 여기 항공사진을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도시형 전원주택인데 여기가 시내랑 굉장히 가까워요. 갖춘 거는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지금 여기 한 20대, 20집 정도가 지어질 거라서 그리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조금 마을같이 모여지는 그런 게 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주에 무슨 독일 마을, 아트 마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십니까? 이렇게 항공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위에서 바로 띄운 거예요. 천장에서 띄워서 저 멀리 보이는 게 고속도로 입구, 거기서 5분만 더 가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서산IC라는 고속도로 입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 바로 저수지 같은 거 건너에가 이마트예요. 큰 대형마트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이는 게 이제 다 도시입니다. 시내고, 여기 아파트 바로 건너가 고등학교, 유명한 서령고등학교, 서령중학교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랑 가장 가까운 거고요. 이게 천장에서 그냥 바로 띄운 거예요. 쭉 뒤로 올려서 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길이, 이게 대산 가는 길입니다. 대산 가는 길이라서 바로 대산이랑 이어져서, 성연대산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 그쪽에 현대자동차도 내려오고, 대기업이 너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재원, 거기에 이사급이나 주재원 내려가시는 분들은 이런 전원주택에 생활하는 게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3부분, 그 부분이요, 님. 이 부분, 지금 띄워드린 이 부분이 또 여기서 LH에서 지금 4차선 도로가 앞으로 나고 있더라고요. LH에서 또 큰 대형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시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 이 아파트 시내랑 반대 뒷부분에도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 막 밀려오고, 여기까지 밀려오는 어떤 전원닷직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쪽에서 살고 싶은 분이라든지 하면 제가 그런 소개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관여를 조금 합니다. 이게 사실 제 친구들이 다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랑 동떨어져 있으면 전 자재매니저로 나름 신용 있는 사람인데 동떨어져 있으면 소개를 못하는데 제 생각하는 전원주택이랑 너무 좋은 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시듯이 여기에는 총 처음에 세 채를 짓습니다. 한 채는 분양이 이미 나가서 지으시는 분들이 짓는 거고 그 중에 두 채는, 한 채는 일반 전원주택으로 짓고 한 채는 제가 감성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 그 다음에 노래방, 그 다음에 영화관,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놀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한 곳 이 공간을 만드는 걸 한 채를 넣어서 두 채가 져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저는 외벽에, 외부에 보이는 면에는 다 돌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형님,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로 시공을 하십시오. 석재로 시공하면 평생 가도 안 질려요, 집이. 5년, 2년 사고를 맑게 아니잖아요. 석재로 외장을 해놓으면 평생 집이 안 질리고 오래 갑니다. 근데 다른 걸로 하면 조금 질리는 성향이 있지요. 그래서 두 채는 외부는 하나는 저희가 하는 스톰파벽둘로 이쁘게 디자인해서 붙일 거고요. 하나는 저희가 돌, 400에 800짜리 큰 돌로 이쁘게 이게 인구어종, 영국종이라고 합니다. 그 돌이랑 저희가 하는 TMIT라는 걸로 해서 외장은 돌로 붙여요. 경량골초로 짓습니다. 짓는 금액이 우선 쌓아야 되잖아요. 철콘으로 하면 너무 비싸져서 또 부담입니다. 집 사기에는. 그래서 경량골초로 짓고 외장만 돌로 하는 이 시험집을 또 제가 관여해서 좀 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소개해서 이런 영상도 소개해드리는 건데 조금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소개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전경도 너무 좋아요. 전경이 딱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고 너무 매진되어 있으면 안 돼. 불빛도 좀 보이고 사실 그래야 좋습니다. 전원주택 생활하는 사람의 방식이 조금 틀려요. 그런데 저는 도시형 전원주택 캐나다나 로스앤젤레 미국이나 이런 같이 도시 다운타운이랑 가까운 데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 세 개 공간에다가 먼저 짓습니다. 세 채를. 다 짓고 나서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 만약에 땅을 지금 가지고 저희 짓는 스타일이랑 빨리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땅을 먼저 분양을 좀 받으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택지나 아파트나는 처음에 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드리는데 처음에 나중에 막 활성화되고 매치 안 남으면 싸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제 값을 받게 돼서 지금 초창기입니다. 초기라서 아마 집을 전원주택을 이사해서 그쪽으로 가실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전화번호를 다 써드릴 테니까 여기 친구들은 다 자기 돈으로 외자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한 거라서 위험부담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부분 관여가 돼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는 지금 많아요. 양평 이런 데서 전원주택 단지를 같이 집을 저희가 자재를 하니까 해서 흥보하자는 데가 있는데 제가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하고요. 이 공간하고 또 한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회원님 혹시 제가 추구하는 게 도시형 전원주택이거든요. 도시형 전원주택을 지어놓으시고 광고가 안 돼서 힘들라든지 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차원으로 조금 해드릴게요. 당연히 저희 자재를 안 써도 돼요. 저희 자재 써서 지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보기에 좋은데 전제 조건은 제가 가서 이뻐야 됩니다. 생활공간도 이뻐야 되고 집도 이뻐야지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면은 제가 영상으로 계속 노출시켜 드릴 수 있고 또 광고 흥분도 조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는 회원님들은 시골로 가실 분들에 한해서는 도시형 전원주택을 조금 택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땅값이 막 올라요. 땅값도 오르고요. 집 살기도 좋고 대신에 바로 나가면 산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농사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도시랑 가까워야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 것만 제가 계속 선택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회원님들도 조금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시면 이런 영상들이 올라갈 겁니다. 참고로 이 공간에는 제가 거의 자주 조금 한 달에 한두 번 올릴 거예요. 지어가는 과정도 올릴 거고요. 이쁜 집 두 채를 먼저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을 겁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밑에 전화번호를 계속 넣어드렸으니까 거기를 문의하시고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으니까 정말로 내려가실 분인데 지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으면 건축비도 다 원가 수준으로 지어질 거예요. 제가 다 컨트롤한 일부분 컨트롤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금액에 짓게 될 거예요. 평당 750, 800 이게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싸게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제에 너무 벗어났나요? 영상이 주제에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객님들이 전원주택, 단독주택 위주의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살 때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산가치입니다. 나 죽고 나서는 후대가 자산가치를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사고 어떤 걸 살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예요. 이렇게 조금 에남된 영상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월요일부터 저희 마리데 시리즈 굉장히 시리즈를 합니다. 영상 부득하고 이렇게 시청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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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